오늘의 한문 오늘은 단문을 해설합니다 공자불모인이요 검자불탈인이라 공손할 공 놈자 아닐 불 업신여길모 사람인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할 검 놈자 아닐 불 뺏을 탈 사람인 검소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옥 불탁 불성기요 인부락 부지도니라 구슬옥 아닐 불 다듬을 탁 아닐 불 이룰성 그릇기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인 아닐 불 배울학 아닐 불 알지 길도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유지자는 사경성야라 이슬류 뜻지 놈자 뜻이 있는 사람은 일사 마침내경 이룰성 어조사야 이를 마침내 이룬다 복구자 필고비하고 복구자 비필고하고 개선자 사독조라 엎드릴복 오랠구 놈자 여기서는 걷자 날비 반드시 필 높을고 오래 엎드린 것이 반드시 높이 날고 오래 엎드린 것은 셉니다 개선 열개 여기서는 필개 먼저 선 놈자 여기서는 걷자 사례할사 여기서는 떨어질사 홀로 독 일칙죠 먼저 열린 것이 홀로 일칙 떨어진다 먼저 열린 것은 꽃입니다 공자불모이니요 금자불탈이니라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금수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옥 불탁불성기요 인부락부지돈이라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유지자는 사경성려라 뜻 있는 사람은 이를 마침내 이룬다 복구자 비필고하고 개선자 사독조라 오래 엎드린 것이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열린 것이 홀로 일칙 떨어진다 오래 준비하고 수련을 하면 크게 이루고 준비 없이 일칙 출시하면 일칙 힘이 다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